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방송실현자협회에 가입하려고 왔습니다 연기를 하다보면 재방륙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해야되요 저도 가입을 안하다가 이제서야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입하는 조건이 우선은 내가 출연한 작품이 있는지 두번째는 증명사진, 자기, 통장 사본, 주민번호 이런게 필요해요 꼭 필수 체크하세요 오케이? 헛구름 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 저는 집으로 이동해 보였습니다 아! 회원비가 좀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지금 현재 시기로는 30만원 정도 되는거에요 오케이?